안녕하세요. IoT 토탈 시스템 솔루션 데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모는 로라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체적인 IoT 서비스를 구현한 예제입니다. 이 데모는 크게 로라 네트워크, 인터넷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로라 네트워크는 마이크로칩의 로라 SIP인 SAMR34와 MyYStack을 이용해 구현되었고, 여러 환경 센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로라 네트워크와 인터넷 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데, 와이파이 및 BLE가 내장된 SAMA5 모듈과 EGT 그래픽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무선 솔루션은 AWS, GCP, Azure 등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 가능합니다만, 이 데모에서는 프라이베이트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며, 협력사인 IDB의 시각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라 네트워크에 사용된 솔루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AMR34는 코어텍스 M0 플러스 MCU와 로라 트랜시버가 SIP된 싱글칩 솔루션으로 업계 최저의 전류 소모량을 가지고 있으며, ADC, USB 및 다양한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 등 여러 주변 장치를 제공합니다. 플래시 사이즈는 64, 128, 256kB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6x26 BGA 패키지 제품입니다. 내부의 로라 트랜시버는 SAMTAC의 SX1276으로 20dBm 출력이 가능하고, 137MHz에서 1GHz까지 주파수를 지원합니다. 로라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스택은 마이크로칩의 무선 통신 프로토콜인 MyY를 이식하여 사용했습니다. SAMR34에 이식된 MyY1 로라 스택은 컴팩트한 크기의 무료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P2P, 스타, 트리 토폴로지를 지원합니다. 또 로라 웬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게이트웨이 장비가 필요 없으며, 노드간 통신도 가능하게 합니다. 로라 디바이스에는 마이크로칩의 협력사인 나무에서 제작한 로라 모듈이 사용되었습니다. 12.5x12.5 27핀 모듈로 KC, RF 및 EMC 인증을 획득했고, 15km 이상의 우수한 통신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각 엔드 디바이스에는 세 가지 환경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SGP40은 휘발성 유기화암물 센서이고, SPS30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센서입니다. SCD30은 CO2 센서입니다. 다음은 게이트웨이에 사용된 솔루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SEM A5-D27 와이어레스 시스템 온 모듈은 고성능 ARM Cortex-A5 500MHz 프로세서와 LPA-DDR2 256MB 메모리가 SIP된 IC를 사용한 모듈입니다. Wi-Fi BT 콤보 제품인 Wilk3000을 모듈에 포함하고 있어 무선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듈은 Ethernet Pi, QSPI 플래시, 오실레이터, PMIC, 네트워크 인증을 위한 시크리티 하드웨어인 ECC608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모듈을 이용하여 빠른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88핀 카운트로 최대 94개의 I.O를 구현할 수 있으며, 크기는 40.8x40.8입니다. 데모를 위해 EGT 툴킷을 이용하여 리눅스 그래픽을 구현했습니다. EGT는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무료 리눅스 그래픽 툴킷입니다. 리눅스 QT 대비 가볍고 무료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C++ 코드 기반으로 심플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 NPU 하드웨어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커널 KMS DRM 드라이버와 연동하여 LCD 컨트롤러의 오버레이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터치스크린 UI 제작을 위한 마우스, 키보드, 터치스크린 이벤트를 지원하고, 동영상, 이미지, 벡터 그래픽 같은 멀티미디어도 지원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칩은 AWS, DCP, Azure와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비트 MCU부터 NPU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기반으로 하며, 베어메탈, RTOS, 리눅스 등 여러 OS도 지원합니다. 또, AT-ECC 608 크립토 제품을 통해 다양한 보안 옵션도 제공합니다. 마지막,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마이크로칩의 협력사인 IDB는 데이터 시각화 전문 업체로 이 데모의 시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예제를 구현했습니다. IDB의 시각화 솔루션은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AWS나 GCP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이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로라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환경센서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달받아 DB에 저장하고, 현 상태를 수치와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IoT 토탈 시스템 솔루션 데모를 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모의 전체적인 동작입니다. 데모 박스 왼쪽에 보드 3개는 로라 네트워크의 엔드 디바이스들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3가지 엔드 디바이스들은 각각 환경센서 TVOC, PM2.5, CO2 값을 수집하고 중앙에 있는 코디네이터와 로라 네트워크 통신을 합니다. 우측 상단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SAM-A5 윌소음 NPU 모듈은 로라 코디네이터로부터 UART를 통해 센서 값을 수신하여 와이파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TCP IP 프로토콜로 센서 값들을 송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센서 값들을 로컬 디스플레이로 보여줍니다. 데모 박스 전원을 켜기 전 스마트폰을 통해 와이파이 핫스팟을 설정해 줍니다. SSID는 IoT WLSOM, IoT 윌솜으로 하고 패스워드는 마이크로칩 1234 소문자로 설정합니다. 윌솜 NPU는 리눅스 OS 부팅을 하며 부팅 완료 후 사전 정의된 와이파이 AP에 연결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전원 인가 후 윌솜 보드의 중앙 빨간색 LED가 안 들어올 경우 윌솜 NPU의 스타트 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인가시킵니다. 부팅 후 화면에 보이는 그래픽은 각 센서 값들을 보여주고 특정 범위를 넘어가면 붉은색으로 경고 표시를 합니다. 상단 3개의 아이콘을 통해 센서 값 수신과 와이파이 연결, 클라우드 데이터 전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무료 리눅스 그래픽 툴킷인 EZT를 이용하여 구현되었고 SVG 포맷의 벡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레이어 생성 및 애니메이션 구현되었습니다. PC에 보이는 화면은 마이크로칩 협력사인 IDB에서 구현한 시각화 화면입니다. 윌솜 NPU로부터 TCP IP로 수신된 센서 값들을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수치와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라 네트워크는 협력사인 나무에서 제작한 로라 모듈이 사용되었고 마이크로칩의 MyY 스택을 이용해 구현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로는 AT-SAM A5D27 윌소먼 EK보드가 사용되었고 최신 리눅스 커널 5.4 버전과 빌드루트 2020년 2월 버전이 사용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5인치 WVJ 해상도인 800x480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최신 리눅스 메인라인을 출시되는 모든 NPU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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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